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미가의 외침은 계속됩니다. 너희는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초청입니다. 나와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요하의 변론을 들으라고 자연까지 배심원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까지 나올 때에는 너희들에게도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니 그래 말해봐라.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봐라. 나도 너희 속을 좀 알고 싶구나. 이 말씀을 읽으며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쏟아내셨던 하나님의 절규가 떠오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나안에 입성한 후 약 7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스라엘의 범죄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가나안의 산들과 땅들일 것입니다. 문득 오늘 이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 가나안의 산과 땅들이 인격체처럼 보이면서 왠지 그들의 마음이 제게 느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서 행했던 열 가지 재앙들의 소식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아모리족 속의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러 왔을 때 정탐꾼을 만난 라합이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혼과도 같은 신명기를 통해 전달했던 모세의 당부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이 땅의 운명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질 것을 유심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요수아를 통해 실제로 그 땅에 입성하고 열두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400년 사사기 시대를 지내고 120년 통일왕국 시대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타락해져가는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200년이 흐른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이 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누구보다 또렷이 알고 있는 것은 이 가난의 땅과 하늘일 것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분명히 경고했던 것처럼 이 땅은 범죄한 주민을 토하여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산과 땅을 배심원 자리에 앉혀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변론하자고 초청하십니다. 변론하자는 것은 진실을 가려보자는 것인데 저에게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 곧 심판에 이르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절대로 지금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답답해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며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전해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멀쩡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구조가 과연 멀쩡한 것이 맞을까 수시로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일들은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완전히 다른 판단과 완전히 다른 감정과 완전히 다른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양자는 타협점 없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성애 찬반과 같은 도덕적인 기준의 차이로 드러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닿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절대 가치는 없고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포스트 모던이즘을 철학의 사조로 만들어내었을 때 원수마귀는 이미 오늘날의 이 혼란스러운 결과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 아닐까 쉽게 조치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처음에는 악인지 선인지가 잘 구별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각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은 구원을 받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인류의 결말도 그러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눠지는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리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차도 스스로는 멸망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영적인 무지와 안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잠에서 화들짝 깨어나듯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이클은 범죄, 징계, 간구, 구원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차면 하나님은 이방족속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수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곧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징계 전에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조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나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극류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토록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징계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이켜보시려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시려고 변론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와서 변론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들도 할 말 있으면 해보고라 내가 너희에게 뭘 그리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제발 말 좀 해봐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라곤 너희를 예국당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던 것 아니냐 목자 없는 양같이 의지할 것 없던 너희들에게 사사와 같은 모세를 보내어 너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한 것 아니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모하방 발락이 부월의 아들 발람을 꿰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했을 때 내가 발람에게 친히 나타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너희들을 축복하게 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너희들은 오히려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음행하는 일을 따라해서는 시띔에서 나의 노를 바라게 만들었던 그 악한 족속들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길갈을 가난 정복의 거점으로 삼아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가난 땅을 너희 열두지파에게 분배해서 살게 해주지 아니하였더냐 기억하거라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하거라 시띔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이 일들을 기억하거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들아 시띔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띔은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저편에서 마지막으로 밟은 땅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가난으로 들어간 후 첫 번째로 밟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작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00년 전 이 땅에서 너와 내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를 기억해봐라 이 땅에서 곧 뽑혀져버릴 이 시점에서 너희가 이 땅에 심겨지던 그날을 기억해보거라 내가 너무한 거니 너희가 잘못한 거니 하나님의 이 애절한 절규를 알아들은 선지자 미가는 6절에서 8절까지 그 유명한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고백이면 얼마나 좋으려 싶지만 이 또한 진리에 속한 일부 영혼들의 마음만을 대표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변론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버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미가 선지자의 어쩔 줄 몰라하는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도대체 이 죄는 어떻게 해야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에서 명하셨던 속죄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련된 송아지 한 마리만으로는 안 된다면 수천마리의 양을 잡아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흠량하시던 기름을 엄청난 양으로 태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식이라도 내 마다들이라도 바치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의 죄는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과 민족의 죄를 깨닫고 속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의식 앞에서 황망한 마음으로 사제의 고백을 늘어놓고 있던 선지자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잘하고 있는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요구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담을 그릇으로서의 형식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마음이 최고의 재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마음 법을 지켜서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극률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마음 요하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춰 점검해야 하는 진리의 기준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삶의 자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 존재의 변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까지는 실로 오랜만의 일이다 할 만큼 자녀를 향해 심하게 화를 내며 혼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문제삼아 따끔하게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내 마음이 편치가 못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절한 수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내면을 다시 정돈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옳고 구름의 잣대로 마치 아이에게는 공의가 없는 것처럼 지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순간적으로 극률한 마음을 놓쳐버리고 절제하며 오래 참는 사랑 없이 쏘아대듯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생각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세가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는 부드러워졌지만 이번 주에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마음 나눌 기회 같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